안녕하세요 오케이지 오길준 입니다 영상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거는 좀 그 뭐 생리학적인 좀 이런 쪽 용어에서 좀 자주 봤을 것 같고 자주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인도 그러면 인도네시아 뭐 이 정도는 튀어나오지 기본적으로는 안쪽이다 하는 거야 반대는 엑소 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이제 나올 텐데 반대가 된다 하는거 일단 이제 그 가서 보면 단어들은 그냥 이 정도 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이 보기에 익숙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제 그러겠죠 자 우선 뭐 다른 어근을 살펴본다 하는 차원에서 봐도 되고 그 어휘문제로 좀 나온다 치면은 뭐 이 정도가 이제 좀 어휘문제에서 나오면은 이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별로 이제 가치는 좀 없어요 이놈은 이놈의 명사니까 그런다 치고 일단 가봅니다 엔도핀에서 여기서 핀이라는 것은 그냥 그 이거는 그 생리학 용어에서 뭐라 그럴까 어떤 그 그 몰핀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화학물질로 보면 되요 화학물질을 나타내는데 좀 쓰인다 그래서 이거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엔도가 아닌데 우리 뇌 안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죠 기분이 좋을 때 이제 활성화되는 호르몬이 있죠 호르몬에 붙이는 이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엔도크라이너에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거 자체는 앞에서 봤을 때 앞에서 이미 본 거예요 썬 이라는 것 내지는 크림 이라든가 아니면은 크리트라고 해서 이게 뭐 그 걸러내다 하는 의미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걸러낸다 그러니까는 추린다 하는 의미로 이미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게 거기 이 에 변화 형태의 다 하는 겁니다 변화 형태의 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게 걸른다 하는 위해서 분비물에서 내분비선 내분비물 이라는 것은 안에서 걸러내져서 이제 나오는 이것도 이제 호르몬 개통 정도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요 우리 몸속에서 흐르는 어떤 그 물질 뭐 이제 뭐 쓸게 얘기 뭐니 그거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부에서 이제 분비되는 물질한 얘기고 단어에서 쉽지는 않은 단어지만 여기서 사이토라든가 제가 셀 입니다 이게 세포라는 의미에요 근데 세포인데 여기서는 왜 잘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엔도인데 왜 여기서는 왜 라고 해놨냐 왜 라고 했냐면 외물 흡수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것이 그냥 이제 안으로 흡수한다 이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세포라 하는 거로 엘 사이에스는 어떤 그 시스템 이라든가 체계화 되어 있는 어떤 그 구조로 보면 되요 생리작용의 구조로 보면 되겠죠 그잖아 뭐 엔도돔에서 여기서 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이게 피부에 스킨입니다 아 스킨 그 피부라는 얘기에요 표피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피칭이 다 하는거죠 그럼 위 피칭 그런다면 그냥 엑소가 되겠지 그죠 엑소로 이렇게 엔도감에서 이 감이라는 것도 뭐 더 여섯 분 이미 봤습니다 이게 이제 메리즈라고 가족 아니 아니 가족이라 아니라 이게 결혼이다 하는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네에서만 그 다른 종족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엔도저너스에서 이 전 이라는 것은 오예스는 풍부하다 하는 형사가 되는 거고 전 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나타 하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나타 하는 게 이제 배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커즈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 약이 시킨다는 것을 내부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엔도설미에서 이 덤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열이에요 힛 힛이나 이제 웜의 개념으로 한다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흡연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안에서 열이 난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온열성이라는 거죠 우리 몸속에 이미 36.6.몇도의 온도가 있다 하는 거 엔도스코피에서 이 스코프 라는 것 자체가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냥 그 보는 장치로 보면 되요 그죠 보는 장치 엔도스코피에서 이 스케일럿이라는 것이 골격을 얘기를 합니다 골격의 뼈대 뼈대 그러니까 본 프레임 정도로 보면 되겠죠 본 프레임 뼈에 이제 그 트리랑은 돼서 나온다 하는 거 이 스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정자 형태가 되는 거 원래는 seed 에요 seed seed라는 의미에서 sow라는 의미까지 뿌린다 하는 의미까지 같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씨앗이라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원래는 정자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식물에서는 그러니까 내배유라는 것을 이렇게 식물 용어로 보면 알겠죠 씨앗에 대해서 이제 그 쓰는 용어니까 그리고 여기 seed sow라는 의미에서 이거 자체가 이놈도 연결이 됩니다 스포라는 것 스포 자체는 포자에요 포자 그러니까 버섯균이라든가 씨앗 같은 경우에 바람이 날아오고 가는 포자인데 이거 자체가 결국 이 씨앗이라는 의미에서 나오는데 이게 스프레이드 의미까지 같이 갑니다 실제 의미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엔도카드나에서 이 카드라는 것 자체가 heart죠 심장이라는 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장 내이라는 편 여기 같은 경우엔 엔도 대신에 엑소를 집어넣으면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알면 될 것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이 네스라는 것 자체가 레이크 입니다 레이크라는 의미에서 원어 개념으로 보면 돼요 인도네시아는 뭐냐 하면은 그 물 사이에 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 조그만 섬을 포함하면 뭐 3,600개인가 5,000 몇백개인가 섬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옛날에 어느 그 호수의 개목을 해가지고 네스라고 하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인디전에서 이 젠이라는 것은 나타 하는 의미에요 그래서 태어난 곳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토착민 원산종이라는 것은 싱글이라는 것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벌스에서 나온 것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의미는 여기 이제 어근 의미라고 보시면 일단 같아요 근데 토착의 원산지 자생의 이제 같이 가는 거고요 인디전 아이즈 라는 얘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야 현지화하다 하는 거 아이즈가 붙어서 그 태어난 곳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맞추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현재는 우선 태어난다 이렇게까지 간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